안녕하세요. 수원의 더그남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 개띠들의 운세를 봐드리려고 합니다. 개띠의 성향을 봅시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과묵하다. 근데 또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 나쁘게 표현을 하면. 또 이렇게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적어. 빨리 용서가 안 돼. 빨리 용서가 안 돼. 이해심이 좀 부족해서 그러겠지 그거는. 근데 이 개띠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자수성화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하여튼 어디에 내놔도 먹고 살아. 개띠분들은 3월도 그렇지만 4월에 항상 망신살이 뻗쳐.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사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자 28세 갑술세. 경자년 20년도에 기인운이 있었는데 그 기인운을 못 받았다라면 올해도 그 기회가 되는 해운이야. 그 기인줄 잘 잡을 수 있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기인운이 아주 많이 들었지. 작년부터 들어온 거를 올까지 활용하라는 소리. 자 40세 임술생 하체. 자궁 쪽이지. 그런 쪽을 검진 한번 받아보셔야 되겠다. 뜨끔뜨끔하다. 뭐 큰 병은 아니더라도 내가 찍고 가서 정기검진을 받든 하고 가면 액땜이야. 액땜을 하는 거야. 왜? 내가 미리 이렇게 진단받았어. 그러니까 올 한 해 큰 병고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해운년이 마흔을 잘 넘기게 해주세요. 그런 해운년이 되게끔 하는 거고. 임술생 분들. 자 금전에 나갔던 금전 들어올 일이 있겠다. 자 52세 경술생들. 내가 하는 일에 장사하는 분은 문서가 답답했던 게 해결이 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매매건으로 이 가게를 내놨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요. 내놓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들. 허문서 바꿔라. 허문서 주고 세문서 받아라. 그러라는 시기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3, 4월 지나서. 3, 4월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추진하는 게 좋고. 문서가 바뀔 운세다. 그리고 64세 무술생들. 시비송사에 걸릴 일이 있으니까 시비송사 조심하거라. 구설도 있다. 구설도 따른다 그래. 문서가 있는데 이사문서. 다는 아니더라도 계획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 거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내가 내 집 마련해서 가시는 분들. 이런 이사문서. 이사문서가 있으니까 변동해도 돼. 개띠들의 성향이 과목하면서도 거짓없고 정직하다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내려놓는 것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신축년에 무조건 힘든 해운년이 아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운년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개띠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